왜 우리 엄마와 내 사진이 여기에 있어? 말해. 당신이 기성에 온 진짜 이유. 안호주가 우리 어머니를 죽였어. 내 눈앞에서. 바로 이곳에서. 안호주가 어머니를 죽이라고 시킨 사람. 장수희가. 뭐라고? 내게 일어난 일과 너의 어머니의 실종. 그 모든 게 다 장수희 짓이야. 이 사진들 모두. 네 어머니가 찍은 거야. 엄마 나 좀 봐봐. 여기. 아니. 여기. 아니. 여기서? 이 사진들. 세. 아멘. 내게 일어난 일과 너희 어머니의 실종 그 모든 게 다 장우숙의 짓이야. 우리 딸 언제 와? 저녁 같이 먹어야지. 아빠. 응? 엄마가... 엄마가... 엄마? 엄마가 왜? 엄마가 왜? 아빠 먼저 먹고 있어. 엄마가 왜? 엄마가 왜? 엄마가 왜? 엄마가 왜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누가 보낸 겁니까? 전 배달만한 사람이라 잘 몰라요. 이 수첩 때문에 계성이 간다는구나.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. 그 아가씨 때문인가? 네 형님. 수첩은 누가 중기고? 제가 아는 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. 하재희. 네가 모든 사실을 알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르길 바라는 거. 그게 내 마음이야. 하재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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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드리겠습니다.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죠. 자, 이 안우주를 심장에 방성화 시켜드리라 하지만 올해 기성의 꿈. 올해 기성에 묵혀왔던 18년의 수업. 월드시티의 사업은 바로 제 측면에서 빛의 속도로 성공시키겠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기성을 위한 여러분의 한 표와 매우 절실할 때입니다, 여러분.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어디 있다 오는 거야? 그냥 답답해서. 그럼 이제 내 말을 믿는 거야? 믿을 수밖에 없잖아. 뭐야, 그 얼굴은? 그냥 이제 다 믿는다니까, 뭐랄까. 내가 큰일을 해낸 기분이랄까? 그럼 복수하러 온 거야, 기성에는? 그리고 하재의 얘기도 진실을 알려주려고. 그런데 왜 하필 변호사가 됐어? 어머니 때문이지. 하긴. 어머니는 좋은 변호사였으니까. 다른 이유는 없어? 없었어. 지금까지 나한텐. 봉변은 어떻게 우리 엄마에 대한 일을 알게 됐어? 납치됐던 날 구해 주셨어. 그럼 우리 엄마는? 대답 안 해도 돼. 내가 직접 들을 거야. 다시 한 번 더 더 사과해. 그럼 우리 엄마가akah,